아, 이 컬러가 이렇게 났나? 달건색으로 못 맞추는구나 그래, 오케이, 이렇게 났나? 여기? 오케이, 이렇게 났나? 응, 다 난 다 난 화장실 창문 지금 프레임 칠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인트 할아버지는 외부문 초콜릿 브라운색으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발코니가... 이건 잘못된다, 잘못된다 버터 플로잉 바 여기가 절대 가진다 이건 지금 이렇게 가진다 이건 아주 낮다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가진다 물이 절대 가진다 항상 물이 계속 가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팡이샤 가진다 가진다면 봐봐, 봐봐 봐봐 이분도 여기 가진다 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결국 베란다 타일을 새로 작업하라고 시킨 피나인 아빠 사이다를 마신 듯 아직 수리는 안 했지만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진다 결국 다시 뜯어낸 베란다 아까운 타일이 박살났지만 매일마다 물 안 빠지는 베란다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일단은 물엿을 마신다 그럼 물엿을 담고 물엿을 담겨 bla 물엿을 담고 물엿을 담고 이미 좀 담고 얼음 파인드 맛있던데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에서산 방수가 다 뜯겼네 골치 아팠던 베란다 타일이 과연 해결될지 화장실 변기야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몇 년은 버틸 것 같기 때문에 괜찮지만 눈에 보이는 베란다 타일에 물고 있는 건 볼때마다 속이 상했다 결국 설치한 전자 도어락 한국산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한국산은 이 옆쪽을 많이 파내야 되는게 대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별히 구명을 크게 뜯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했다 그래도 물이 안고이고 잘 빠져나갔어요 물이 안고이고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바다으로 스며든 건지 이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에 타일은 조금 못생겨지긴 했는데 물고 있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 한 dun은 잡술은 하지만 난 한 대부분 긴습니다 15,000원 35,000원 뭐 35,000원? 그럼 25,000원? 아빠! 아빠! 오빠! 앞으로 오는 집으로 가려줘요? 이제야! 오늘은!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이건 사이즈고 모든oms 입 GLICK 더 하얀다 두 개 이건 두 개야?" 응 캣타워를 중고를 사냐? 누가 캣타워를 세컨넌드냐? 아, 뉴 원인데. 뉴 원, 뉴 원. 뉴 원. 유니 플라잉. 바툰 플라이, 바툰 플라이. 연지 씨가 중고로 사온 캣타워. 다른 집 고양이 냄새 싫다고 사오지 말라고 시켰는데 결국은 사왔다. 엄마, 봐봐. 쟤깐 여기서 자고 싶어요? 아, 진짜야? 아, 가, 가. 어디서 잘래? 어디서 잘래? 어디, 어디, 어디. 잡아, 잡아, 들어가 봐. 어? 어디서 잘래? 아빠, 어디서... 여기가 누워있어. 어떻게? 어? 쟤김이 어디서 잘래? 쟤김이 어디서 잘래? 아빠, 아빠, 나 안에 가야 돼. 너 안에 가야 돼?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봐. 가야 돼. 아빠, 여기가 누워있어. 응. 응. 땅이 땅이 좋겠다. 솜사 땅이에게 생긴 새로운 집. 기지개 편해? 이제 꽤나 고양이가 사는 집다워졌다. 조만간 이사를 하면 이 캣타워도 옮겨야 하는 짐덩어리. 조금 천천히 사도 되는걸. 얀지씨가 땅이 땅이 솜사 땅이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었나보다. 바니티가 매우 많아. 아아. 고이, 진짜. 아아. 바니티가. 화장대 위로 올라갔어요? 응, 그래서. 응? 아이고, 그래도 땅이 땅이 집사가 만들어준대서. 여기서 놀고 있네. 내가 만들어준게 더 좋죠? 아빠. 공고 공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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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에点. 에어에 monsieur. 와, 잘 그렸다. designed. 아빠가 하루종일 집에 없는동원 그림 실력이 일치월창한 쇠초미. 진짜 쇠초미가 그렸는지 싶을 정도로 잘 그려놨다. 어때요? dang hairping은 어디일까요? 아니야. cliff les但ingen 저는 방문 엄마의 탑! 어? 탑? 아빠로 탑 봐. 아, 유프 다운 탑, 앤덴. 아이, 진짜 아빠는 세첨이가 진짜 혼자서 그린 줄 알았잖아요. 밑에다가 태블릿 받치고서는 그냥 따라 그렸구나. 잘했어. 캣타워가 마음에 드는지? 꼭대기에서 자물창하는 솜사탕이? 특히 캣타워는 솜사탕이 엄마 아빠가 있는 분양받았던 집에서 쓰던 것이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엄마 아빠의 냄새가 배어있는 캣타워 냄새가 익숙한지 자궁할 필요도 없다. 샤슬립 베리웰이네. 메이비, 메이비 시켄 스멜 마마빠빠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냄새 다 없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뻘쭘하게. 이미 엄마 아빠의 채취 따위는 다 지워버린 연지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땅이 땅이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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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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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